네 안녕하십니까 영왕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2018학년도 3월에서요 장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순서를 먼저 푸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A 먼저 본 다음에 순서를 한번 맞춰볼게요 A의 문제 보시면 One day 하루는 할머니 Wilson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런 할머니가 was working out working in her yard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지금 뒷마당에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when I'm a neighbor 어떤 이웃이 지금 지나가다가 그리고 멈춰서 되게 예쁜 이러한 아이리스의 꽃 이러한 그 마당을 보았는데 이 아이리스라는 꽃이라는 건 growing out fully 되게 예쁘게 지금 성장하고 있었던 자라고 있었던 꽃을 지금 보고 되게 놀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꽃이 어디 있는 거냐면 along the edge of her vegetable garden이기 때문에 뭐 이 할머니의 뭐 vegetable garden에 있는 뭐 가장자리에 있는 굉장히 예쁜 꽃들을 보고 지금 되게 놀랐었던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cold and flex 자 여기서 them이라고 받을 만한 건 이 아이리스라는 꽃밖에 지금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지금 이러한 꽃들을 flag라고 불렀고요 자 그 다음에 측 이 동사 추기 때문에 took special pleasure in them 자 이 꽃들을 보고 굉장히 지금 좋아했어요 자 근데 because 왜냐하면 자 they bloomed라는 건 뭔가 꽃을 피우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맨날 꽃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이 꽃에 관해서 굉장히 pleasure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이웃이 근데 enjoy 되게 즐겼는데 the bright cheerfulness of the flags 여기서 flag라는 건 여러분 원래 깃발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언급해 주었듯이 깃발보다는 그냥 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웃이 지금 아까 지나가다가 이 꽃의 굉장히 예쁨을 보고 되게 즐겼어요 이웃도 마찬가지로 자 A 여러분 시 보시면 자 이 여자가 근데 시 잡티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이 꽃밭의 그 액지 그 가장자리에 멈췄어요 자 그날 멈췄고요 자 마치 impulse라는 건 원래 충동적인 이런 뜻이 있는데 마치 충동적인 것처럼 지금 이 여자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인물 지칭 출원 한번 맞춰야 되는 건데 자 쉬라는 거는 지금 멈춘 사람은 당연히 이유시 되겠습니다 자 이유시 지금 멈춰서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ould you be willing to 자 비동사 willing to 부정사라는 건 기꺼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기꺼이 지금 나한테 파시겠습니까 두스 플렉스 이러한 꽃을요 자 이 여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확실하게 do admire them 나는 이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 라고 이웃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까지 지금 A의 내용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지나가던 이웃이 할머니한테 꽃이 너무 예쁘니까 한번 팔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순서만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순서 문제 푸셨을 때는 물론 시간이 우리가 남으면 전부 다 읽고 가시는 게 정확하겠지만 우리는 항상 시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위 부분에서 우리가 얻어갈 거는 얻어가고 순서를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피해 보시면 근데 a few weeks passed and the blooms on the ivies were fading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보시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피해 첫 번째 보시면 자 몇 주가 지금 지나갔고 그 다음에 그 ivies에 있는 이러한 꽃들이 지금 fade라는 건 뭔가 사라지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몇 주가 지나고 지금 꽃이 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a의 마지막의 부분은 꽃이 되게 예쁘니까 나한테 파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지문으로 끝났는데 자 피해 첫 번째 보시면 지금 꽃이 졌다 라는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b는 지금 두 번째 지문이 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c와 d의 마지막에 볼게요 자 여러분 c에 보시면 자 근데 할머니가 has dated라는 건 지금 우리가 뭔가 망설이다의 뜻이 있는데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I will give you a dime for them 여러분 여기서 dime이라는 건 어떤 동전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가 10cm라고 10cm라고 하는 그런 그 cm의 그 단위를 하나의 dime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자 할머니가 망설였는데 내가 지금 그것들에게 뭐 a dime을 줄게요 이 이웃이 지금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팔아주세요 라고 했었고 자 근데 제가 얼마를 드릴게요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가 c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근데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d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뒤에 보시면 지금 자 stay approached 여러분 근데 뒤에 안 읽어봐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 stay approached에서 그들이 지금 다가왔을 때라는 건데 지금 할머니는 열두에 있는 상태였고 이웃이 지금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그들이 지금 뭔가 나타나면서 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day라는 대명성을 가르치는 게 지금 누군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먼저 c를 한번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c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c 보시면 자 팔아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a 끝난 다음에요 자 c 볼게요 자 c 보시면 지금 grandma가 망설였어요 자 그랬더니 이웃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자 제가 이 꽃에 a dime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금 망설였어요 just a moment longer 조금 더 망설였고요 자 근데 이 할머니가 hey let's라는 건 뭔가 싫어한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part만 나오면 명사였을 때 부분이라는 뜻이 물론 있겠죠 근데 part이라고 나왔으면 얘가 뭔가를 나누어주다 뭐 주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 꽃들을 지금 나눠주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자 하지만 a dime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돈입니다 자 이 돈이 was a dime dime이요 돈이 돈이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필요한 건 이웃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아까 a에서는 a가 이웃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할머니를 가르치기 때문에 뭐 c와 a 이 줄 중에서 벌써 정답이 갈립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you cannot transplant 여러분 transplant라는 건 뭔가 이식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너가 바로 심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꽃들을 네가 가져간다고 해도 네가 바로 심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지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셔요 자 뒤에 보시면 not until 자 뭐뭐 할 때까지 안 된다 they quit blooming이라는 건데 지금 bloom이라는 건 뭔가 꽃을 피우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 꽃을 피우는 거를 그만둘 때까지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꽃이 다 피우고 지면 이제 주겠다라는 거였었죠 왜냐하면 할머니는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꽃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바로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할머니가 여러분 뒤에 볼게요 자 I know the woman 이 여자가 또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she held out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dime을 꺼냈죠 돈을 꺼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oh you can pay me 지금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자 when you come to get them 네가 지금 내가 꽃을 주진 않을 건데 네가 지금 꽃을 가지러 올 때 네가 돈을 주면 돼 라고 했었기 때문에 돈을 주는 사람은 아까 우리 이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일단 c가 되겠습니다 c만 할머니였었기 때문에 맞아 읽어볼게요 자 할머니가 여러분 또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던 거냐면 no stop the neighbor 자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지만 no stop the neighbor 이 이웃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I had better pay you now 지금 안 줘도 된다고 할머니가 얘기를 했는데 이웃이 지금 준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가 check the dime 그래서 할머니가 돈을 가져갔고요 동사원 그 다음에 이 이웃에게 감사하다라고 했겠죠 자 근데 컴마 ing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우리가 분사 고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트라잉 추구정사이기 때문에 뭐뭐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뭐뭐 하려고 하면서 지금 돈을 기꺼이 준 거냐면 to steal 가만히 있으라고 뭔가 이렇게 steal이라는 건 뭔가 calm다운 시키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잠잠하게 할 건데 어떤 후회를 지금 잠잠하게 하려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후회라는 거는 제 할머니의 마음속에 뭔가 막 올라오려고 하는 감정이 북돋불두려고 막 하고 있는 이러한 후회를 잠재우려고 하면서 지금 어쨌든 그녀에게 고마워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a 부분에 보시면 지금 할머니한테 꽃을 팔아주세요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c 보시면 할머니가 지금 그 이웃에게 지금 꽃을 판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순서를 맞췄을 때 b와 d가 안 됐었던 포인트가 지금은 해결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b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줄 밖에 안 읽었지만 이 꽃이 지금 지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두 번째가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다가갔을 때만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그들이 다가왔을 때라는 거에서 이 ne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지문은 우리가 b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b 한번 볼게요 자 b 보시면 어쨌든 지금 꽃을 팔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한번 가져가세요 라고 한 상태였었고요 자 b 볼게요 자 몇 주가 지금 지났고 그 다음에 이 꽃들이 지금 전부 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기대를 했겠죠 자 근데 이 이웃이 와서 올 것이다 언젠가는 그리고 claim or purchase 이 purchase라는 어떤 구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산 것을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할머니가 자 뒤에 보시면 she decided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생각했어요 자 다음에 이 여자가 지나갔을 때 이 여자가 지금 remind라는 건 뭔가 상기시켜주다의 동사죠 자 이 여자에게 뭐를 상기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냐면 the dig up이라는 건 뭔가 파서 가져가는 거죠 자 이 여자의 지금 꽃을 파서 가져가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대요 자 뒤에 보시면 one day 그리고 하루는 할머니가 spotted라는 건 spot이라는 건 어떤 뭐 장소 이런 뜻이 있겠지만 동사일 때는 뭔가 발견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할머니가 지금 발견했어요 이웃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ing라는 거는 분사로 보시면 되겠죠 이웃이 지금 길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걸 할머니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she was walking 자 그래서 she라는 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웃이 되겠죠 자 이웃이 지금 one of our daughters 뭐 이 여자의 딸 중에 한 명이랑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and 그리고 they were absorbed 여러분 absorbed만 하면 어디에 뭐 흡수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자 비동사에 absorbed in까지는 뭔가 뭔가 되게 몰두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딸과 그리고 그 이웃이 지금 막 어떤 대화에 막 몰두하고 있는 걸 지금 할머니가 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아까 뒤에 첫 번째 봤을 때 자 이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서 이들이 누군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뒤를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hey라는 거는 우리가 그만 b에서 부분에서 봤듯이 이 이웃과 이웃의 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가왔을 때 할머니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뭘 들었던 거냐면 얘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가 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그녀의 딸에게 말하고 있는 걸 들었던 거예요 이웃이 딸에게 어떤 걸 얘기했던 거냐면 자 see those flowers 이 꽃 보이죠 자 이 꽃들은 지금 우리 거야 라고 지금 딸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what do me and they 자 이거 무슨 소리예요 they are yours? 그거 네 거예요? 라고 하니까 엄마 거예요? 이렇게 딸이 물어본 거죠 자 내가 이 꽃을 샀어요 이 여자가 얘기했고 자 then 그랬더니 이제 딸이 마저 얘기합니다 자 딸이 why are they still in her yard? 엄마 건데 왜 지금 할머니의 그 뒷밭 그 꽃밭에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겠죠 자 뒤에 보시면 자 oh I couldn't 나는 지금 이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어 엄마가 말을 했어요 가져올 수가 없대요 자 뒤에 보시면 she doesn't walk by our house 할머니는 지금 우리의 그 집 쪽을 지나가시지 않거든 하지만 I can't buy here 나는 여기에 맨날 맨날 지나가잖아 그러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둘 다 이 꽃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I don't have the time 나는 시간이 없죠 어떠한 시간이 없는 거냐면 for working in the flower bath 나는 지금 꽃을 가꿀 시간이 없지만 하지만 할머니는 이러한 되게 엄청난 꽃을 막 좋아하시기 때문에 잘 돌봐주시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지금 웃었어요 할머니를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라는 거는 우리 쭉 얘기했듯이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웃이 할머니를 보고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I just wanted to earn something that beautiful 나는 그냥 예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질문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읽었어요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항 3번 해보시면 정답은 저희가 봤듯이 자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C, B, D 이런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해보시면 자 밑줄 친 A가 가르치는 대상이 다른 것이었는데 정답 3번만 지금 할머니였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웃이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문장 해보시면 우리가 내용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인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해보시면 할머니가 붓꽃들을 플라그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거 맞죠? 자 2번 해보시면 그랜마는 이웃에게 여러분 구근이라는 건 앞에 법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자 할머니가 이러한 구근을 캐나가라고 말하기로 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3번 해보시면 꽃을 팔라는 이웃의 제안에 그랜마는 대답을 망설였다도 맞고요 4번 해보시면 그랜마는 이웃에게 꽃을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정답이 4번이죠 왜냐면 팔긴 팔았는데 바로 옮겨 심을 수 있다가 아니라 꽃이 다 피고 지면 가져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해보시면 이웃은 꽃을 가져가지 않은 이유를 자기 딸에게 말했다 맨 마지막에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해보시면 그랜마는 이웃의 제안에